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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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를 다듬네? 쪽파를? 다듬어서 데쳐서 겉절이 하려고 파 겉절이야? 요즘 흙에서 나온 거라 부드러워서 맛있어 아 파가? 맛있을 때구나 밥맛을 땡겨 밥맛을 너무 땡기면 살쪄서 안되는데 쾌 밥맛이 없어 죽겠는데 왜 밥맛이 없어? 자꾸 물 말아먹자 반찬 이런걸 해먹어야지 밥숟가락이 들고싶지 입맛이 살아나? 응 이렇게 머리를 벗겨주고 끝부분 끝부분 잘라줘야지 톡톡 안트리지 그래 안하면 이게 팍팍 물이 터져 이걸 띄어주면 안그래 이렇게 씻어줘 이렇게 씻어줘 물에 이따 데쳐서 건질 때는 나물만 식히면 돼 뜨겁지 않게 그걸 던지면 돼 미리 씻었으니까 간지나 나물돼지 때는 소금을 살짝 해야돼 새파랗게 데쳐줘 이렇게 살짝 데쳐줘 맵지가 않아 그냥 센걸로 좀 맵지 않아 매운건 매운거대로 맛있지 파김치 그래도 파김치는 익어야 맛있는데 이건 그냥 걷져줘 그래서 물을 따라 버리고 살짝 식혀준다고 찬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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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물 물을 빼줘 멸치젓국 액젓 1 2 3 4개를 해야지 4개 고춧가루 1 2 3개 4개 잘 섞어주고 멸치 액젓 잘 섞어주고 여기 파도 멸치에 액젓하고 고춧가루만 넣는구나 이따 깨넣고 참기름 넣고 물기를 꾹 짜서 넣어 묻혀야죠 골고루 묻혀줘 이제 깨넣으면 돼 두 개 참기름 이제 다 됐어? 이것도 간단한데 맛있겠다 맛있어 간만 먹고 간이 맛있어 간이 딱 맞아? 간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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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됐어 이 카케.. 겉절이 엄청 맛있겠다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지금은 파가 좀 부드러워서 이렇게 해먹는게 맛있구나 응, 그래서 근데 파를 입게 해먹을때는 다 넘어오래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밥을 물이 안맞아서 잘 넘어가요 밥맛이 있지 새 반찬이 있으니까 그렇더라구 파 겉절이가 잘 팔리네